아 손이 벌써 다 잘하네 아 손이 벌써 많이 잘한다 오기가 좀 나와 있나 아이고 푸른 맑은데 여긴 아직 조금 앙캉한 겨울이구만 통발을 던질 때는 항상 즐거워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참 마음이 즐거워 자 던져봅시다 던져봅시다 뽐뽐뽐뽐뽐뽐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싹 올라오는거 봐 이 싹이 벌써 이 많이 자랐네 허헣 야 이거 뭐 후 후 후 또 물 다 어디갔네 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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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이러는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데 고기가 왜 이리 많이 들어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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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버들지 사이즈가 5 2 내 손이 보통 손이 아닌데 와 버들지가 이렇게 커 헐 찹 5 이거 더 크다 5 아 그리고 보통 사람들 손보다 좀더 큰 손인데 버들지가 이마치크 이거 한 야 버들지 굉장하네 허허 이거는 피라믹이 같은데 고기 정확하게 어종을 모르겠네 요거는 자 고기 참 색깔이 조금 진 아래 어 니 뭐야 어이구 이 웨이너 전에 시골의 피랑개구리 으 야는 이렇게 잡으면 죽은 척 죽은 척하는 개구리 죽은 척 에 아 아 죽은 척 야 내 자식아 죽은거 아니잖아 너는 가. 너는 가. 죽은 척. 죽은 척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죽은 척. 재밌는 개구리야. 봐봐. 너 봐봐. 죽은 척. 이렇게 죽은 척 하다가 도망갑니다. 죽은 척. 죽은 척. 봐봐. 도망가잖아. 그것도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게. 맞지? 자식.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민물새우? 쭈그리. 이거 민물새우면 돼. 여기 민물새우도 있었네. 이거 민물새우는 일단 방새우도 여기 있을 줄은 몰랐네. 하이. 새로운 어정을 발견했구만. 민물새우 너는 방생. 작은 놈들 방생. 너는 더 커서 오느라. 너도 방생. 민물새우 많지마. 하이고 이러다 다 다 살려주겠다. 아. 버들지로 이거 완전 괴물이야. 괴물. 오. 오늘. 집에서 면탕 한번. 민물 면탕에 소주 한잔 딱. 하면 좋겠네. 자. 주희 한 번 불러볼까? 아. gamma 2개. 아. 2개. America. 감사합니다.